미키 보니깐 애기기 너무 갖고싶어요 에스토론에서 애기가 없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야진 안되겠어 맛있다 뭐 아무 간도 안한거 아니야 지금 그치 맛있어 맛있어 고소하다 약간 이렇게 새가족같아 보는거에요? 응 원래 갑자기 찾아온 뭐 맘 얼마나 얼마나 여기 사셨는지 통일초에 깨끗깨끗깨끗깨레아 뭐라고 하는거야 여기선 10년을 따 아 10년됐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몇명 날생각이냐고 많이많이 많이많이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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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 미키는 키키 미키 미키 미키가 낙을 가려가지고 미키? 여자애가 미키야? 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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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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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도.. 칼도? 느낌이 괜찮아 괜찮아? 응, 느낌이 제 이름은 앙셀마척 그리고 저는 12년 전 뭐지? 너 아이스크림 형이 다 잘랐고 내가 왜 계속 truth 모자고 하는거 equal 내 너 아이스크림 연살мент 연살먼 손잡아 됐지? 응? 벨어? 응 알겠어 еваели 샘모? 우리 조지도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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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네 계속 우리 카메라를 데리고 가는 애였잖아 너는 어떻게 할지? 안 재모? 안 재모? 안 재모? 안 재모? 안 재모? 야 얘네 계속 우리 카메라가 데리고 가는 애쌤 안재모 감독님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. 안재모 씨. 안감독님.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이 이런 거를 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만약에 도시에 있는 친구였다면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관심을 보이고 촬영하는 것보다 재능도 있었잖아요. 센스도 있고 이 친구 훌륭한 정말 카메라 감독이 될 수 있겠구나. 이럴이 찾았어요. 아르마딜로 먹을 거. 먹는다 먹는다. 맛을 봤어. 여기 내려와서 먹을 것 같아. 오! 먹었다 먹었다. 카메라 중인. 타이트 샷. 얼굴 한번 찍어주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쫘아악. 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악. 잘 찍네. 아아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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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이거. 맛있어, 일단은. 여정이, 여정이. 이게 구운 게 훨씬 맛있지, 아까 그냥 생으로 먹는 거. 이거 맛있어. 이거 왜 쫄깃하지, 이거? 우와. 고구마, 고구마. 고구마, 고구마. 진짜 맛있는데.